한 며칠에 할 만하지 않아요? 이건 좋았어요 10일은 데뷔하고 한 번도 없죠 10일은 10일이 6일인데 13일 동안 10일? 10일 차원 나간 이유가 없어 10일은 데뷔하고 한 번도 없었던 게 오케이 베이스트롱이 베이스트롱 아 이게 스트롱이에요 아 이게 스트롱이에요 아 이게 또 독일 매거진과 함께 하는 화보인데요 일단은 베이스트롱을 말씀해주셨는데 스트롱한 걸 원하셨어요 영함과 스트롱은 그때 스트롱의 차이가 있어서 누워도 보고 원래 이런 동작 잘 안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손을 많이 쓰는 동작도 해보고 그래도 마지막에 나올 것 같은 베리 스크롤이라고 말씀하셨어. 베리 스크롤. 그러니까요. 뭐 어려보이는 거 아니잖아? 좀 많이 잘해. 좀 봐줄게요. 어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오케이. 평소에 찰 수도 없거든요. 떨어뜨리고 줘요. 아까 해서 이걸 열어야 되는데 힘을 줘서 열어야 되는데 힘을 줘요. 유명하잖아요. 제가 손 되면 뚫어지는 거예요. 괜히 뚫어질까 봐 손을 못 대겠다고.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맨북이 한 번 세게 떨어뜨려서 편혁병하긴 했는데 되게 튼튼하더라고요. 헤드만 이렇게 분리된 헤드만 원래 탈북작식이어서 그거 말고는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코스 싫어가는 게 워낙 싫은데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잠깐 나가는 그 자체가 너무 시원한 이 공기 샥 맞으면서 나가는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어제 밤늦게 갑자기 오늘 반바지를 입어둬냐고 물어봐가지고 급하게 다리 제모를 하고 왔어요. 제모 얘기해도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형아님과 제모 얘기했던 걸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 저도 그냥 크림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는 제모를 하게 하고 왔어요. 괜찮게 나왔네요. 머리를 좀 더 길.. 화보가 있는 줄 알았으면 좀 더 길렀을 텐데 제가 워낙 기르는 것도 잘 못 해가지고 그냥 짧게 나왔네요. 잘 들어볼게요. 하유 필릿 너를 보면 하유 필릿 너를 보면 여긴 찬란히 빛난 캘리포니아 뒤바뀐니 낮과 밤이 나를 쥐어지곤 더 미치게 해 하유 필릿 네일 너를 보이면 이 부분에서의 음악을 막 하고 막 카메라 신경 안 쓰고 있고 하유 필릿 너를 shoom 훈eil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좀 이번에는 운동도 되긴 했지만 잘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 자가격리할 때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살이 엄청 빠졌거든요. 중요한 게 그때는 하루에 한 끼를 먹었어요. 수면했던 게 바뀌어서 밤 7시에 일어나니까 한 끼 먹고 또 배고플 때쯤에 새벽 3시여서 안 먹고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를 먹다 보니까 살이 엄청 빠졌는데 이번에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루에 두 끼 정도를 꾸준히 먹으려고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최근에 정주행을 했는데 저 고요의 해마다 영화도 많이 보고 거의 자고 먹고 넷플릭스 보고 자고 먹고 영화 보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찍은 굉장히 의상이 평상시에 잘 전파하지 못한 그런 의상이 있는데 사진에 좀 약간 색다르게 나올 것 같아서 그때를 좀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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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이렇게 오랜만에 저는 베르사체를 믿고 촬영을 하는 기분이 뭔가 제 엘리게이터 때의 모습을 다시 가져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몬베베 분들 굉장히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굉장히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요즘 빠진 음식, 요즘 빠진 음식 저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의 치즈와 후추 이 조합? 미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번 먹어봐요. 샤인머스켓과 치즈와 후추 뭔가 아닐 것 같은데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번 먹어봤네요. 저는 되게 그 조합을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진지해요. 먹는 거는 진지하고 맛있게 먹어야 되고 안 먹지 않아요. 질지해요. 매일 점점 쉐니 와인 슈퍼 한 자리에 많이 만나는 열을 찬송 히히히히 그래 형아 어머 좋은거 너무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ㅋㅋㅋㅋ 자유의 차서 왔어요 자유의 차서 왔어요 자유의 차서 왔어요 자유의 차서 왔어요 근데? 5개 70세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아? 샵 for the love, 샵 for the love, 좀 좀 이 순간이 영원하게 기도해 It's make me crazy